다음 키워드 정치 생명입니다. 굉장히 사실 좀 무거운 얘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말 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60억 상당의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서 본 것처럼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갖고 코인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익히 그전에도 알려줬었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과거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도. 검수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만 7천 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소재라서. 사실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아예 나는 코인을 했고 원래 바닥일 때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한 게 사실 새롭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일단 60억 원 상당히 상당히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작년이 어떤 시점이냐 밑집을 보겠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이, 가상화폐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소득이 관련법 시행에 따라 2022년 작년 1월부터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은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이 과세 시작 시점을 1년 좀 늦추자 그리고 공제 금액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좀 상향하자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10명의 이름을 넣었는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법안이 다른 법안들이랑 좀 합쳐져서 실제 법 개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이 법의 혜택을 봤다라는 것 그래서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얘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 아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뻔뻔함에 분노가 침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김남국 의원. 일단 정치 생명을 건다. 저희 키워드이기도 하죠. 정치 생명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모든 걸 걸고 진실 게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걸 다 걸겠다. 나는 결백하다. 억울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또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한 목소리 잠깐 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을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 가경입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싣는다고 하고 한 푼 주셔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일단 많은 게 다 공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만 오픈이 되긴 했는데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해충돌입니까? 아닙니까? 우선은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 관련한 압수수생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압수수생영장 발부율이 거의 98% 정도 되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소명이 없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서 불법은 아닌데 과연 이해충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김남국 의원도 본인의 가진 자료로 데이터를 갖고 더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부세 관련 법안을 할 때도 사실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국회의원들도 법안에 많이 동의를 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김남국 의원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코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그러한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본인은 못 가졌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주하 의원님. 이게 법률 위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법의 혜택을 봤죠. 이 법이 원래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22년 1월부터 될 예정이었는데 이 유예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늦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60억 원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지금 또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법의 결국은 시행으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득을 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법에 어떻게 써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법의 수혜를 받은 것이죠. 국민들의 시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무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무슨 종부세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어떤 종부세 법안에 참여를 한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아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셀프, 내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안에 저렇게 대표 발의에 동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게 가상재산이라는 이것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의 이러한 청년이나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이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난 것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다수의 의원들은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에는 사실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매우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네. 종부세 사실 다수택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전주회 의원님 말씀은 조금 사실과는 틀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 전반의 사실은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수익을 좀 노리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국토위 상임위를 맡으면서 LH로부터 관련 회사, 자기 관련 회사의 일감 600억, 70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검사 중에서는 자기가 수사한 그런 회사에 나중에 검사와 사표를 내고 그 회사에 자문을 맡는 변호를 맡는 그런 노폼에 취업하기도 하고 등등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권이 있는 층들이 이해 충돌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국회의원이 코인이든 뭐든 이해 충돌과 관련된 일을 하는지를 전수조사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의혹도 해소하고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이 종부세에 대한 어떤 감경 방안에 대해서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건 정황적으로 자기가 이득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 다른 국회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보고요.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나도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게 안 맞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유믹스라는 어떤 가상자산을 6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세 유예하는 발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다. 상식집어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충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왜 상당히 어떤 대중적, 국민적 분노가 이유가 있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남근 의원이 굉장히 서민적 약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신발이 뚫어졌고 난 라면으로 7, 8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산다. 위법보다는 감정이 상했다. 그렇죠. 한 푼 집시로 할지 그런 패러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믹스에 투자를 해서 60억 상당히 있다. 투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떤 행동과 상방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믹스라는 것은 알트코인, 잡코인, 김치코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위험성이 높하기 때문에 누가 저렇게 80만 개 정도 투자하지 않아요. 조금은 투자할 수 있죠, 한방을 바라보고. 그러면 뭔가 유믹스가 게임 머니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처분을 했잖아요. 유믹스가 나중에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럼 폐지에 대한 거 아니면 실명이 전하는 데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고 길게 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최고 우려되는 것은 블랙 머니예요. 뇌물로 쓰이고, 마약에 거래되고. 그러면 사실 가상자산이 공직자 신고 대상의 재산이 아니다 하더라. 아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뇌물로 받은 거에 대해서 공직자가 가상자산으로 이전을 이동해가지고 숨길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경우에 하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김남근 의원이 그러면 종잣돈을 어디서 나와서 이걸 샀느냐. 결국 애금을 보면 21년하고 22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애금이 오히려 9억 이상이 늘거든요. 그러면 이 유미수에 투자한 종잣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가상자산을 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인이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다 나왔습니다. 이게 코인 가치가 6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코인을 살 때 안반이 몇 배로 뛰었다고 해도 최소한 수억은 자기 돈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시드머니 자체가 최소 수억일 텐데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근 의원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다라고 사실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국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9억 4천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 0원으로 나온다. 김 의원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이 1억 4,700에서 1억 4,700에서 11억 1,500만 원으로 상당히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김남근 의원의 그 재산 내역이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좀 볼까요? 지금 재산 신고 공개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일단 21년과 22년입니다. 건물, 예금. 예금이 일단 확 늘었어요. 한 10억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치 자금 비슷한데 증권이 9억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증권이 지금 0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유상범 대변인 얘기를 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증권을 다 팔았고 이 금액만큼 예금으로 들어가서 예금이 1억 4,700에서 11억 1,500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주식 팔아서 코인을 했다 그러면 그럼 예금은 어떻게 늘었냐라는 거거든요. 주원규 의원님. 여기서 현금화에 대한 의혹을 오늘 김남국 의원께서 그걸 밝히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을 주식을 처분해서 코인을 매입하고 코인을 매입한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 주장하기로는 440만 원밖에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예금이 갑자기 실물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소명이 처음에 위믹스 코인을 구매했을 때의 자금 출처와 맞물려야 된다고 소명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저도 김남국 의원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알트코인 잡콘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기는 합니다만 게임 관련 주가. 그런데 너무나 액수가 많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에는 가상 자산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투기인지 투자인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는 농진점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활용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도덕적인 해의에 대한 그 치명타를 저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그 어떤 정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 높은 도덕적인 소명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른 어떤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다른 인물을 소환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소외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생신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후 trzeba 응원하시거나 gluc렬을 이용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